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모세 80년 준비시키시더라고요. 모세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.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그야말로 불가학력적인 은혜들도 있는 것 같아요. 15년 전에 갑상샘 암 수술을 하고 성대를 하나를 잃었어요. 부목사였었는데 큰교회 부목사 있었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. 지금 목소리 나쁘지 않죠. 좋아요. 할렐루야. 괜찮잖아요. 근데 목소리가 할렐루야. 여보세요.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성도들은 아무도 수술한지 몰랐고 병원에서는 성대신경 하나를 절단했고 그래서 오른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. 이제 애들은 어리지. 나이는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지. 이제 내 인생은 내 목회의 생활이 여기서 접는구나.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.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 제가 어땠겠어요. 그때. 근데요.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죠. 매일 새벽 기도했는데 어떻게 병원에서는 저한테 소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. 목소리. 근데 죄악 죄악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나는데 몇 달이 됐을까요? 주여 이런 진성이 나오는 거예요. 소리가 깜짝 놀랬죠. 제가 깜짝 놀랬죠. 그리고 이제 병원에 달려갔더니 의사가 이제 이 목 안에 카메라 넣어가지고 이제 뭐 다 이제 이비인후과 가보신 분 해봤을 거예요. 높은 소리 내봐라 저음 소리 내봐라 이렇게 보더니 신기하다는 거예요. 오른쪽 성대가 여전히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. 움직여야 기적이잖아. 근데 여전히 마비인데 왼쪽 성대가 더 많이 움직인다. 그러니까 왼쪽 성대가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소리. 얘가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. 왼쪽. 지금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제 목을 진찰하면 다 기적이라 그래요. 신기하다.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냐. 저는 그때 정말 제가 뭐 노력한 게 없잖아요. 그런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할 것 같아요.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나 좀 다 있지 않을까.